연애하는 데 무슨 허락을 좀 맡았어야 됐나요, 옛날에는? 색깔 있는 걸로 보니까 어땠어요, 여러분? 부캐는 안 눌렀어요? 이거를 하나를 설명해야 되네 저희 어머니도 귀찮아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아니, 오늘 약간 대한외국인 분위기야 라떼는 맛있다 피피라고 알아요? 그거 약간 검정 부분실에서 본 것 같은데 시티폰 이런 건 몰라요? 아, 그런 게 또 있어 책받침 같은... 책받침 아세요? 모르죠, 책받침 자, 우리 저기 너무 호미샷 접근 라떼 토크를 너무 재밌... 물론 재밌죠 아니,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 문화의 역사니까요 오, 세상에 아니, 뭐 이렇게 걷기만 해도... 저희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거 맞잖아요, 이거 맞잖아요, 맞잖아요 무슨 스카이 콩...